여기 좀 하는 애들이요 괜찮아 우리 못해 밸런스 맞는다 나쁘지 않구만 형님 거기 볼게요? A 볼게요 개구 하나 맞았어 밑에 7번 찢었다 다운 KP KP 공 가능 KP 공 가능 하나 더 들어왔어 연마 포기네 나이스 천천히 하자 야 아니야 4번 유서 지게차 지게차 니 10번 있냐? 개구타 개구타 응 10번 있네 시간 많아서 이거 사람이 아니네 거기서 맞았으면 더 고민이다 그렇죠 아 졸릴 것 같은데 그럼 아니에요 그냥 지게차에 두고 나가도 됐는데 없을 수도 있어 라틴 저 빼 나갔다 나도 나갔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첫판이다 불안하네 미리 밑박갈기 예피다 시퍼 못 먹었어 시퍼 못 먹었어 네 먹었다 내가 가면 죽는다 내가 가면 죽는다 내가 가면 죽고 손 잘못 눌렀다 아니 그냥 제대로 누른 것 같아 숨겨 대지마 아니 쟤네 센터포가 안 갈긴다 W 눌렀어야 했는데 E를 눌러버렸잖아 전진 나가도 됨 네 어 지수야 왠일로 안 나갔어 응? 네 영혼이 없네 얘네 이 형 유탄 이 형 유탄 아 말하지마 개 쓰레기에요 유탄 왜 읽고 아프니까 아냐 인마 우리 옆에 야 2번 조용 6번 하나 2번 2번 안보이는데 스모크 7번 스모크 못 봐요 나 밑에 좋게 아 2번 하나 센 연막 하나 유탄 하나 2.5 하나 2번 이번에 포맞어 10번 안보여 센 전진을 따를게 야 A 온다 둘 온다 둘 아 스나 센 보고 있네 2.5에서 2.5에서 스나 센 보고 있어요 전진 중 하나 하나 센 전진 나이스 2번 2번 아 A 온다니까 A 하나 왔어 2번 왔어 스나에 라풀이요 라풀 스나는 없었어 하나하나 개 하나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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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 아 하나하나 쏟 때 들어왔다 1만 하나하나 나왔나 슬픈 와이프가 붙어버렸죠 장바닥이 스크래스 가벼 lass 너무 мол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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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컴다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샷이 안맞아 그니까 급할 수 밖에 없어 샷 너무 안맞아 오늘 7번 붙어있어 하나 아 찌음 아 나옴 나옴 하나 더 둘 더 둘 더 삐올 삐올 칠올 10번 다운 와 조금만 멀리 왔다 반 개피 반 반 박스 뒤 설 때 뒤에 있는데 입구에서 딱 보이는 박스 있지 그 뒤 맨 뒤에 거 아 천천히 해야지 거기 말고 설 때 뒤에 있는데 거기 말하는거지? 응 거기 반 정도야 피 설 때기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있을까요 여기? 나갔을 수도 있어 네 나갔을 것 같은데요 안타임 안타임 이럴 줄 알았네 죽어버리다네 그래서 벌어오게 있는 애들 쥔다네 머리 쓴거지 뭐 벌어온다 저 2번 찔를게요 어 찔러 나이스 나이스 치면 낚시아에서 보는 중 3번 안보이고 6번쪽 클리어 줘 7번 6번 연막 깔께요 6 아래 개구 아래 개구 위로 올라가 7쪽이 하나있고 하나 몰라 6번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 곳 6번 다시야 다시야 나이스 에이 6탑맞았지 미션 컴플릿 국머리 흑수로 얼큰하네 뭐 먹는데 라멘 우동이요 까비 편의점에서 파는거 2천원짜리 나 왜 이렇게 굶주리면서 살아요 나 방금 2만 7천원짜리 시켰는데 돈 좀 줘 까비 개구 들어왔다 개구 들어왔다 개구 2번짜리 7번 찌르고 개구 보고 있어요 7번 하나 더 3번 하나 있다 3번 하나 있다 6번으로 6번 6번 봐야지 6번 6번 밑에 있다 스파트 뒤 개피 냅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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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빠진다 저 그대로 빠졌다 10번 여기 10번 개밋 아 오케이 확인 7번 들어갈게 응 3번 왔어 3번 3번 나이스 끝 Slip 십시ᵐ 미션탈로 너 저 혼자 꾸준히 킬 했는데요 지금 출석 은행 이거 누나 분명 방송 키웠지? 안 해. 아 나이스. 명상만 올린다니까 이제? 방수 접을 거라니까? 아 진짜요? 이번에 폭 날아오는 거 조심해봐요. 날아왔네. 근데 졸라 못 던지죠? 아 죽었지? 2번, 3, 3, 3, 2.1. 아 개국이 더 있는데? 저 빼요 이님. 왔다 아마. 버려야돼. 아 딴 팀 나이스. 하나 더 B. C4 A. 센터 찍는 거. 센터 찍는 거 하나도. 센터 찍는 거 하나도. 센터 찍는 거 하나도. 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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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저거. 나이스. 라스트. 센터.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. 4개다 내려온다. 형 내가 먼저 볼게. 시발. 시발. 절대 안 비키지는데. 딱 봐도 개피 느낌 났는데. 센터. 이분은 하도 가노니까 애들 갈미수도 없어요. 센터. 제가 뺀해서 볼게. 4번 해서. 센터. 센터 100개피. 그리고 하나. 나 뺀. 센 안보여 어 왔다 센 내가감 내가감 센 두명 하나 더 왼쪽에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10분 당황이야 얘네 B 갈려고 했다 임마 7번 놈 아니야 한 놈 어디서 들어왔냐 A는 안보여요 이거 7번이나 개고 밑에 있겠지 다 잡았어 웬만하네 A 왔다 시발 왔다 나이스 어우 저스키도 개 피었네 이번에 3명 먹었어 아 상없다 그 센터 찌는 애 다 잡았잖아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에이즈 이노텍 성공장 호문이야 그네이 15 어떤가 있습니까? 센 전지 센 전지 아 예 알겠습니다 짤 틸밤 밑에 하나 나이스 2번 나왔어 나 피와니 개피다 나 피와니 개피다 10분 우리 안먹었어 피 먹었고 야 6 6 6 개고 아래 아 나 피 없는데 씨 친구 아니다 반피 개고 아래 개고 아래 개고 아래 반피 개고 아래 나이스 1번 하나 1번 했었고 1번 잘랐고 나이스 나이스 2판 하고 바깥으로 와요 응 한 10분 걸릴게 한 10분 걸릴게 야 10분이나 걸려? 평소 30분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 진짜 크다니까 4대 하고 있어야겠네 아 센터폭 아 아 뽁 씨 1바드 아 진짜 크다니까 지게 뒤 지게 뒤 지게 뒤 지게 뒤 지게 뒤 칠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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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폭스 빨리 젊나 어이없게 죽었네 형 밑에 있어 진선이 형 밑에 있어 진선이 형 밑에 있어 B 들어가면 바로 밑에 있어 빠이 아 아 아하 스왑이 됐다 스왑이 됐다 아 아 1번 나올 때 됐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타이밍도 참 아 아 아 이제 B 보내 가다가 네 B 지르자 간다 간다 스플밍 밑에서 보고 유탄 까거든요 유탄 하나 빼고 들어가서 저희 갈 때 아 아 밑에서 봐도 점프해서 쑥 질러버리면 답도 없어지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유탄 까줄게 됐다 개구 질러야돼 쌀 나이스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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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했다 개구 하나 개구 아 개구 아 얘네 전진 나왔었네 빠른거 보니까 나 나 모 astronomer 이건 지네 어이없네 다 먹었는디 응 어떻게 해야 되지 골 때리네 센터! 지게디! 최방 밑에 안와 지게디 그대로 폭 안맞았어 형님? 안맞았어 안맞았어 가야된다 가야된다 하나있어 아 중팔피 타이밍님 바로 오른쪽 적배로 하나 적배로 하나 적배로 하나 적배로 하나 적배로 하나 한명 2번 봐야돼 2단 4번 하나? 슬로 올라올거다 슬로 올라올거 바로 헤드 해버리네 아 근데 헤드님 자기가 좀 뻔했어 어 거기를 보면 안돼요 원래 샤트로맨한테는 그거 진서리꺼 진서리 바로 헤드 맞았더라고 아 근데 그게 거기가 좀 많이 보잖아요 슬로맨 세터 반 한명 반 개구 연막이라서 못가 확인 설 때 쪽 하나 다운 다운 나이스 내가 지둘게 7번 치진 준비 7번 치진 준비해 고 아래 이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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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쪽 나이스 하나 뒤 보는거 아니야? 개구랑 봐줘야돼 개구만 봐줘 개구보고 있어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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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다 개구다 7번 봐줘야돼 한 명 7번 일거구나 일거다봐 7번으로 내려온다 왼쪽 붙어서 쭉욱 내려오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 잠깐 가요 결과를 인사 공 Beginning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